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 주말에 간단하게 보기좋은 영상입니다 어떤거냐면 지포스 RTX 3000 시리즈나 4000 시리즈 그래픽카드 쓰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신기술입니다 2월 28일자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업데이트 내용에는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위에 DLSS 이런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저게 아니거든요 RTX 비디오 초고해상도 사용가능이라는 홍보문고를 붙여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RTX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은 AI 및 RTX 텐서코어를 이용해서 블록 압축 아티펙트를 제거하고 비디오 해상도 업스케일링해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 시청하는 비디오 품질을 개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 쓰면서 트위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혹은 생방을 플레이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RTX 시리즈의 AI를 이용한 업스케일링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업스케일링 기술이 어떤거냐면 지금 1080p 업스케일링이 적용 안됐을 때 외곽입니다 울퉁불퉁하죠 근데 이거를 업스케일링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쭉 빠지게 돼요 4K로 아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겠다고요 자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업스케일링 예제 사진으로 많이 쓰이는 사진인데요 이게 기본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80p를 확대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픽셀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눈에 보이게 계단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왜냐면은 음 이게 내 모니터는 4K를 하더라도 원법 파일이 FHD일 때 이런 식으로 블록이 커다랗게 원본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이게 블록블록 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세밀하게 좌나 우나 두 배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고해상도 모니터를 쓰임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FHD라서 이런 식으로 깍두기처럼 딱딱 각지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추가 연산을 AI를 통해서 해서 여기 지금 공백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깔끔하게 빠지겠죠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본 화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업스케일을 해 줌으로써 추가 연산을 통해 이런 식으로 깔끔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이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예제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엔비디아 홍보도 아무래도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을 조합해서 보여줬겠죠 특히 이 건물의 질감표현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거 너무 흐릿한데 그래도 건물인 건 알아보겠어 옆에 보면요 이게 뭔가 울렁불렁한 게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이 VSSR이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적응하기 정말 쉽거든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러면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를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의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시리즈일 겁니다 대부분 경우 지포스일 겁니다 이거 누르시고 나는 3000시리즈 쓰시거든요 여러분도 3000시리즈나 4000시리즈 쓰시는 분만 적용됩니다 3000, 4000시리즈 눌러보시고요 혹시나 2000시리즈인데 될까봐 기대하시고 받아보셔봤자 안 돼요 저는 3075 쓰니까 3075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 10 누르고요 검색을 누르면 보이시나요? 531.18 드라이버 이게 2월 28일 이후에 배포된 드라이버인데요 여기서부터 적용됩니다 이 드라이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깔십시오 깔고 나면은 바탕화면에서 더 많은 옵션 보기 누르고 엔비디아 제어판을 들어가시면요 새로운 옵션이 생깁니다 원래 아마 이게 없었을 거에요 맨 밑에 내려가서 비디오 이미지 설정 조정 여기에 RTX 비디오 개선이란 게 있는데요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초고 해상도 누르시고 1일 때가 가장 라이트하게 보정해 주는 거고 4가 가장 헤비하게 보정해 주는 겁니다 4로 넘어가면 전력 소비란도 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그래픽카드 온도가 올라가서 팬이 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하고 4하고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1 넣고 쓰시면 될 거 같고요 4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신 분은 4 넣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이 설정을 넣으면 전력 소비란이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50 왔대요 결과 종료했다가 달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설정을 넣고 적용을 누르십시오 적용을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든 넷플릭스 영상을 보시든 트위치 영상을 보시든 자동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적용되는 게 성준님 체감이 되던가요 일단 제가 자료 사진을 가져왔어요 제가 360p 원본으로 그러니까 아주 인터넷 속도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보는 화질로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저거 옵션 적용해서 VSR 레벨 1로 적용했을 때는 인물은 조금 깔끔해진 게 눈에 보여요 맞죠? 외곽 손 눈 쪽 이런데 좀 다듬어지고 머리카락 쪽도 다듬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글씨는 여전히 잘 안보입니다 애초에 이 360p 글씨가 뭔가 알고리즘을 적용할 만큼 어느 정도 선명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 다문기되어서 먼지도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글씨가 보정이 거의 안되더라고요 대신 인물은 보정이 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한 720p 원본으로 했을 때는 글씨가 보정되는 게 보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흐릿했던 글씨들이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뚜비 안녕하세요 이쪽은 좀 더 선명하죠 그럴 수 있게 후원 목표 이런 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수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수염 같은 게 잘 안보이죠 보시면 여기 수염이 잘 안보일 거에요 근데 이쪽은 보정되고 나면 수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주름이나 수염 그리고 그림자 이런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정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직 체감이 잘 안되신다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낸 유튜버 한 분을 자료 화면을 썼습니다 자 뻔치님 최근 영상에서 제가 해상도를 일부러 낮춰서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VSR을 적용해서 찍어봤는데 어때요? 이제 티가 나죠 여기서는 암만 봐도 깍두기 느낌이 너무 심한데 머리 스타일이 깍두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픽셀이 잘 보인다 이거죠 여기는 눈이나 눈썹이 확실하게 또렷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죠 턱선이라든지 아니면 옷주름 같은 것도 조금 더 분명히 화질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좀 저화질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원본 파일이 1080p인데 나는 4K 모니터를 쓰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 적용하시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원본 파일이 너무 저해상도면 생각보다 큰 티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4080 리뷰 영상이었을 텐데 그때 이게 업스케일 전 VSR 넣기 전이고 이게 넣고는 안 됩니다 같은 장면을 찍은 건데요 분명히 글자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 게 느껴집니다 눈에 선명도를 높여주면 아무래도 확연하게 잘 들어오겠죠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의 디테일한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손샘 치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도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열심히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진짜 원본을 플레이 시키면서 보시면 아 뭔가 좀 다른데 라는 걸 대부분 유저분들은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팟플레이어에도 적용이 됩니다 클리앙의 팁이 올라와 있는데 이 팟플레이어 적용 방법도 밑에 링크 남겨줄 테니까 혹시 플레이어에서 적용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이것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짧게 엔비디아의 신기술이 돼서 제가 물론 보통 이런 신기술 같은 거 안좋아하는데 DLSS나 레이트레싱 같은 거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생각보다 체감이 좀 돼서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은 B650 AMD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네비맨 한번 해好不好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